백두대간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태백시 매봉산 일대에 치유의 숲과 야영장 등이 조성됩니다. 강원도와 태백시는 매봉산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165억 원을 들여 태백시 창죽동 1원에 치유의 숲 55헥타르와 숲속 야영장 30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또 매봉산 일대에는 산악열차, 산악승마 등을 도입하는 2단계 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